고맙다 돼지고기 빌렸어 상빈이 형 잘 가 미안 스컷 미안 죄송합니다 어제 아파요? 약 먹었어? 이 모자를 보니 이 모자 안에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붕어가 들어있네 붕어가 들어있나 자체로 이렇게 스테이 보고 싶을 때 제가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리뷰에 대해오지 않을게요 저 친구 맨날 괴롭힘만 당하는 것 같아서 얘요? 얘가 더 괴롭힘 이거 홈페이지 이런 거 이렇게 왠지 이렇게 왠지 이렇게 왠지 이렇게 왠지 이렇게 왠지 이거 멍청해주세요 여러분 오! 그렇지 잘 쓰고 있어. 이거 뭘 그렇게 검정색을 산 게 잘못됐어요. 잘못이었어. 그 은색을 샀었어야 돼. 그냥 이 이 상태 그대로가 제일 좋아요. 이거 찬이형 주고 새로 사달라 하자. 아니야. 한 번에 못 알아보겠잖아 한국어로 써주세요 한국어로 써주세요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안 내면 친구 아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유나 맛있어요? 네 많이 맛있어요? 네 네 많이 먹어요 한우에서 토끼가 달려와 움찔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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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찔움찔아이 움찔움찔아이 흐흐흐해 치지 마세요 방찬씨 치지 마세요 이런거 남은 왜 잡고 있는 건지 난 원境했는데 나무꾼으로 돌아가시고 여기는 나무를 쓸 데가 없는데 내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눈덩이가 더러워졌는데 한우 형이 닦아줬어요 추해지만 괜찮아요 뭐 흔한 일이에요 맞아요 스테이키즈 집안에서 흔한 일 엉덩이를 닦아주는 예정 나는 난 또한 더 얘기하고 당당해야지 졸업줘 스테이 네 어 그만 줘 아이고 아이고 민우 형 거 뭐지? 첫사람이 형 잠깐만 손 너무 싫어 보이는데? 야야야 뭐하니? 아 미안 미안 보스 오오오오오오 으아 왜이렇게 빠르다 아이고 세상에 아 아 자 복싱 바이러 오케이 오케이 연습 춰볼래? 연습 오케이 러브이 타령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잠깐만 왜 강좌에 열어줘 왜 강좌에 열어줘 어이 하춘도 안 한지 오랜 했는데 스탑 여기 이렇게 인간 계산이 있어서 나중에 예 상관은 복도 맞출래 여기 여기 고향이 있잖아 너가 아프겠다 너가 아프겠다 너가 아프겠다 에이 방찬 플리즈 서주 미 에이 와 이게 멤버들이 있을 때니까 이게 멤버들 있을 때니까 되게 뭔가 더 네 귀가 더 달아오르네요 그런 느낌인건데 아 아 물어보고 싶었다고 아 아 아 아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저희가 키우는 애완견이라고 생각할게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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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